신원씨가 그렇게 평소에 욱을 하나요? 걔는 신원이가 아니고 신욱이에요 제가 진짜 형이라고 해요 형이에요 욱할 때는 진짜 무겁이에요 가열줄이 한 번 사각 쓰시면 간다 잠깐만 뭐야 아 씨 아 벌써 해놨는데 아 스포 이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네 아이씨 아이씨 좋았어 이거야 내가 원하던 미션이 누구 이야 와 갖고 싶다 그 티 귀엽네 아 나 갖고 싶다 그 티 아 나 안 그래도 오늘 반팔 티셔츠 다려고 했는데 이빨 이쁘다 멋있어 아 진짜 되게 잘생겼다 집중해 신규의 거인가봐 집중해 아 저도 온다 집중해 아 저도 온다 아 아까 잘생겼어 아 아 나 피곤해서 이제 시작할까요? 네 뭔데 10분 동안 네 신원씨의 인내심 테스트를 시작할 거예요 인내심 테스트를 시작할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시작하시면 아 진짜요? 어 신원아 미안해요 어 괜찮아? 어 신원아 미안해요 어 괜찮아? 나 핸드폰인데 아 이거 미션이라도 미안해 나 떡볶이 먹을래 왜왜왜 아 아 야 아 아 야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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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난 떡볶이 처리했구나 왜 나 진짜 떡볶이 못 먹어 알았어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아 이거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아 와 나 이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심해 아 아니야 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아 여름이다 여름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너와 신원이한테 화났던 거 같아 신원이한테 많이 기복하잖아 아니 이제 1개 화내고 3분 동안 형 신원 닦아 아 요파? 아니요 아니요 저 밥 많이 먹었어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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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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